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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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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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관이 형! 동관이 형! 동관이 형한테 패스타임 좀 빨리 가져가라고. 동관이 형! 동관이 형! 동관이 형! 동관이 형! 동관이 형!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 둘 뒤에 둘 뒤에 둘 아니야, 못 쪘어 둘 위에 물러있어 왜, 왜, 왜 낚아 성주 그만, 성주 자리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2, 2, 3, 4. 윤지형도 힘이 진짜 좋은가? 성주 런닝 경태 런닝 회성 런닝 좁혀줘야지 이렇게 빌드업 할 때 성주 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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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이 형 괜찮아 좀만 차분하게 차분하게 10푼 쳤어 처음에 밤때문에 꽉 까다보는거 흐흫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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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 괜찮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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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좋은걸 겟다 나이스 저거 더 겟다 심슨! 수빈 올라가줘! 레프리 교체할게요! 나갔어! 장안이! 장안이! 장안이 차 타봤어? 은호! 은호차? 아 은호도 정자동에서 픽업 다 했구나! 성주랑 조아랑 아니 그 차 다 탈 수 있어? 다섯만 타는데? 아 진짜? 티구아? 너 뒤에 세 명 타는 거 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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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명 부딪치면 들어가야 되는데 흐흐흫 에이! 아! 플레이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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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제 나이스! 아! 이яж엄소사 대기 어디에 왔냐? 대기 뛰어? 저기 차 차로 도망갔네? 준혁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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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집중해 정주! 집중해 정주신 공간 점유가 안된다 공간을 잘 못쓰네 나도 그렇겠다 혜성아 미안해 못찍었어 어려운거 났네 윤재 혜성이 나이스 유빈은 섬수야! 형 하나 했다 okay 페이저은 패스 화이팅!! 나고EST 또 장악구 세명 여기 서있네 뭘 예전엔 정말 안 우리 후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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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난 다짰어 쓰레기새끼 상주가 어딨어? 상주가 어딨어? 상주가 어딨어? 상주가 어딨어? 응 응 아, 알겠습니다 나이스 동관 나이스 동관 형님, 형님, 형님 1대 3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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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추워 두 발, 두 발 밑에 있지? 어, 진혁이도 응? 아, 티비를 잡으라고 쇼팅 때렸어 형님, 형님 잘 안전하게 이 차 이 차 이 차 쇼 강한 곳의 명 수호색 1, 2, 4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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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해야죠 퇴근 굳이 쳐라 그냥 나이스! 됐다! 네 나이스! 너 전화하는 거 같은데? 아이폰 와 종이형 꺼야? 너 핸드폰 두개잖아 너 구리 핸드폰 구리강 쓰는 거랑 다른 거 하나잖아 지찬아 또 여자랑 카톡하거든요 야 내가 어딨어 아 쓰레기새끼잖아 야 지찬아 또 여자랑 카톡한다 아 지찬아 또 여자랑 카톡한다 축구 안보고 아 도덕아 축구하고 아 도덕아 축구하는거 아 도덕아 축구할 때 스카톡을 도덕이네 도덕아 이뿌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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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오오오 흠 흠 흠 나갔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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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돌아와 바울은 아니잖아 바울은 아니잖아 바울은 아니잖아 바울은 아니잖아 바울은 아니잖아 다 치니까 쟈아, 저기 들어가 있으면 저거 하세요 에휴, 난 추워 나는 한 10분 정도는 예열 중이라 난 추워 넌 쉬었다 뛰어야도 아니고 어? 쉬다 갑니다 추워 추워 지금 상커테지? 아 상커테 열시까지 잖아 저기를 그냥 안정적으로 2.62형으로 지금 째만 맞고 원출래갖고 계속 딸려가가지고 뒤에서 주면 아니면 진짜로 마무리 짓고 아예 매해 계속 근데 앞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뺏기고 만들려고 하다가 뺏기니까 쟤네네 이거 딱 하나잖아 바보면서 이럴거 같아